보리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리를 갈아서 냉수에 넣고 저어가면서 풀처럼 부드럽게 쓴 죽을 보리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다산시문집 정약용 19세기 보리죽 거 2. 조선무상신식유리제법 이용기 1936년 보리죽 맥죽 조리요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보리죽 농정회용 재앙기 1830년경 보리죽 맥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다산시문집 원문 동가은은 서가은은 오맥위거 마지분분 유거불사 유부불량 축지위거 전차부장 애부교산 위명위헌현 1월 무광 천지선전 조일일거 모일일거 거장불개 황감구호 미불풀매 원시기맥 아와불수 여와여렵 이조기상 여규여벽 일랑치맥 취자유배 아시거자 리중지걸 동호융용 원림오늘 유송유주 유시유렬 이유사의 가교동발 우침귀래 괴서울걸 유변유력 유미수발 번영문 동쪽집에서도 들들들 서쪽집에서도 들들들 보리복과 축 수려고 맥돌소리 유란하네 체류도 짓지 않고 기울도 까불지 않고 그대로 죽을수업 줄인창자가 채운다네 썩은 트림 신트림에 눈앞이 아찔아찔해도 달도 빛도 없고 천지가 빙빙 돈다네 아침에도 보리죽 한모금 저녁에도 보리죽 한모금 그것도 되기 어려운데 배부르기야 바랄 것인가 있는 물건 죄다 팔아 보리를 사려해도 내 물건은 팔리지 않아 기와죽 조각이나 자갈이요 파는 곡식은 날개도 쳐 옷갖고 구슬이라네 보리자루 하나 보고 모여든 자 백이나 되니 내 보기엔 부리죽도 그 마을 부자가 먹어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우거진 정원수목 소나무에 대나무에 감나무에 돌밤나무용 목걸이에 명주오시며 찬장에는 구리사발 우리에는 소 누웠고 회에서는 닭이 자고 말 잘하고 힘도 있고 수염도 잘 났다네 다른 신문집에 보리죽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조리법 1. 보리를 봉는다 2. 맷돌에 가라 그대로 죽을 쓴다 너무 간단하죠 조리법은 맷돌입니다 문원자료 2. 초성무수당 신실요리제법 무슨 보리든지 잘 데 낀 걸로 갈아서 죽을 쓰면 빛도 좋고 열 있는 사람에게는 델 인고로 열병에도 먹거니와 전장에서도 군사에 열 질하고 하루 한 번씩 먹인다 하나니라 사람들이 보리죽을 열병에 먹는다 하고 흉하게 안아 써먹을 만한 죽이니라 번역문 조리법 조리법 보리를 깨끗하게 잘 찌는 것을 갈아서 죽을 씁니다 문원자료 3. 초성 요리제법 원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수어 먹으면 매우 좋으며 또 서양 보리로 쓰는 것도 좋으니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반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나니라 이 보이는 소금은 양식 요품 상점에서 파는 것이니 통 속에 넣었 만이라 번역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수어 먹으면 매우 좋다 또한 서양 보리로 죽을 쓰는 것도 좋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반이다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이 보리는 양식 요품 상점에서 파는 것인데 통 속에 넣어져 있다 조리법 1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인다 2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넣어 섞어 그릇에 담아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 잔반이다 저리 기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사 농정회용 원문 취정맥성실장 취립구중 첨수도란 화미심작죽 조염식지 미신호 증미맥야 취죽작죽 첨진륭 식미경가 번영문 열매가 익은 햇보리를 가져다가 나라를 취하여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뒤에 곱게 찢는다 쌀가루로 만든 새하심과 함께 죽을 만들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으면 그 맛이 상큼하고 좋다 조리법 1. 햇보리에 나라를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곱게 찢는다 2. 일회 쌀가루로 만든 새하심을 넣고 죽을 쓴다 3.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첨가한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 복영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쌀가루와 백봉영가루를 섞어서 끓인 죽을 복영축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2. 임원신륙지 서유부 1835년 3.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입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커피 자여탄자 수침 접즙거지 정숙 쇠건 장말 수비오죽 번역문 동룡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점여서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을 버리고 쪄서 익힌 다음 3.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수비법으로 축을 쓴다 조리법 1 동룡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점인다 2.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은 버리고 찐다 3.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4. 말린 가루를 물에 넣어 휘저어 잔물을 없앤 가라앉힌 앙금으로 축을 쓴다 입니다 문원자료 2 임원신룩지 원문 봉룡책거 흡피 좌여탄자대 수침거적즙 증숙 세건작 말수비오죽 능보심신 구선신서 번역문 5. 복룡을 깨서 검은껍질을 벗기고 탄알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혀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고 수비방법으로 잔물을 흘러내고 축을 끓인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복룡의 검은껍질을 벗기고 탄알 크기로 자른다 2. 복룡을 물에 담가 붉은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수비방법으로 잔물을 걸러내고 죽을 끓인다 3. 문화재료 3 문화재료 3 고사신서 1. 커피 2. 좌유탄 자대 3. 수침거적 즉 4. 증숙 쇄건 장말 5. 수비오죽 5. 능보심신 5. 번역문 5. 복룡은 껍질을 벗기고 탄알 크기로 잘라서 물에 담가 붉은즙을 제거한다 5. 쪄서 익히고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든다 6. 수비하여 걸러 죽을 끓인다 7. 심장과 신장을 보할 수 있다 조리법 1. 복룡은 껍질을 벗기고 탄알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즙을 제거한다 6. 이리 복룡을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린다 3. 말린 복룡은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4. 복룡 가루에 물을 넣고 휘저어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물물을 버린다 5. 가라앉은 복룡 앙금을 취해 죽을 쓴다 입니다 복숭아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자료 식료차녀 3개에 임원심륙지 보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식료차녀 전순위 1460년 도인이라고 하구요 임원심륙지 보양지는 서유구 19세기초에 도인죽방이라고도 합니다 문안자료 일식료차녀 원문 치상기 해수 흉격만민 기천 도인삼량 거핏 첨쌍인연 소일승 중연취즉 미이합 화자주 임성식지 번영문 폐의 기운이 위로 솟구쳐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찰 때는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2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빻은 다음 물 한 대를 넣고 다시 갈아즙을 낸 후 쌀 두옵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마음 내키는 대로 먹는다 조리법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끝 씨를 제거하여 빠진다 2 물 한 대를 넣고 갈아즙을 낸다 3 쌀 두옵을 넣고 삶는다 4 죽을 만든다 문헌자료 2 식료참용 원문 치전시 귀기 해수기급 불능하식 현벽 주기 혈기불통 일점소수 도인일량 거핏 첨 용수일승 연취 즉 함의자주 공심식지 번영문 폐의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기침으로 인하여 숨이 가빠졌거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옆구리에 적취 기가 뭉쳐 생긴 덩어리가 생기거나 전염병 기운이 있거나 혈기가 통하지 않거나 날로 몸이 여유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 복숭아씨 한 양을 물 한 대에 넣고 같이 갈아 그 즙을 얻은 후 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씨의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2. 복숭아씨 한 양과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쌀과 복숭아씨 즙을 넣고 삶아 죽을 만난다 문헌자료 3. 심료찬료 원문 치산후 혈증도통 악노불타하 불타식 도인일량 커피첨 쌍인 갱미이협 수의대잔 라년도인 교착취 즉 작주 홍심식지 번역문 산후에 어혈이 뭉쳐 생긴 덩어리가 있는 것 도통이 있는 것 오로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등을 치료하려면 껍질과 뾰족한 끝 그리고 두 개의 씨가 있는 것을 제거한 복숭아씨 한 양 맵살 두 물 두 대접을 준비한다 짓이긴 복숭아씨를 짜서 그 즙을 취하고 맵살을 넣어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복숭아씨를 껍질과 뾰족한 끝 두 개의 씨를 제거하여 한 양을 만든다 2. 복숭아씨를 짓이겨 즙을 낸다 3. 맵살 두 물 두 대접에 복숭아씨 즙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원 자료사 임원 16지 부양지 원문 5. 치상기해수 흉중박만 급천 도잉삼량 커피첨 연 청량미 이합 정도 자작주 공심식지 일일복 우익 5. 번영문 또 다른 방법 기가 치밀어 기침하고 가슴속이 끄득하고 급한 전식을 싫어한다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미 두옥을 깨끗이 이뤄 끓여서 죽을 쓴다 5.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청량미 두옥을 깨끗이 이뤄 끓여서 죽을 쓴다 5. 복숭아씨 3냥을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5.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끓여 죽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부추를 썰어 넣고 다시 쓴 죽을 부추죽 이라고 합니다 5. 복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복어살을 바싹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맵쌀과 함께 쑤거나 5. 복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을 북어죽 이라고 합니다 5. 복음을 끓여 당겨 주실 수 있을까지 6. 복음을 끓여 absolute kurz 6. 복음을 끓이고 6. 복음을 끓여